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후 12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한 18살 이모 양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. 송도해수욕장 여신상 앞 해상에서 한 학생이 신발을 벗고 바다에 들어간다는 낚시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 고속보트를 출동시켜 이 양을 무사히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보토록 요청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